대체 타! 대체 타! 자 울려라! 대체 타! 그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 좋으세요. 직업이 바리바리 바리스타가 뭐죠? 친구들하고 만날 때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서 뭔가 좀... 아 반갑습니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상당히 고맙습니다. 다르니까. 저도 그래요. 제가 17살 때만 일을 시작했었어요. 아 반갑습니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상당히 고맙습니다. 23쯤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. 4세대 가수를 만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이제 막 데뷔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제일 괴로웠던 순간은 제가 23이 됐을 때였어요. 큰 콘서트가 한번 제이가 들어왔었어요. 콘서트가 들어왔다고요? 콘서트 아는데... 녹화하시면 돼요. 진짜?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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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코로나 터지고 한참 힘들어할 때 공연이 다 끊겨가지고. 그치였지. 그때 저... 아... 내가 막 울고 막 이런 것 같아요. 가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살 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살았는데 봉사에서 이렇게 잤어요. 엄청 울면서. 괴로워. 멋있지. 좋은 선배가 많아. 고맙습니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상당히 고맙습니다. 다시 시작하지 마요. 진짜.